선전하는 최강의 프로게이머 페이커! 방송 역사상 첫 출연이에요. 아, 진짜? 페이커가 평소에 레드벨벳. 게임할 때가 떨려요, 지금 떨려요? 솔직히 게임할 때가 좀 더 떨리는 것 같고요. 대박인데? 지금 떨려요, 어때요? 게임할 때가 좀 더 떨린 것 같고요. 친구 없죠? 다부장적인 풍습이,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. 이거 마지막 질문이거든요. 이런 거를 게임 용어로 뭐라고 해요? 트러리입니다. 트러리.